잘했어요, 광민 씨. 잘했어요, 광민 씨. 광민이 잘했어. 형아들한테 인사하고 갈 거야? 다 받아준다. 광민이 이거 가져가. 하트 꺼내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짜로. 이거 때릴 거예요, 하트 꺼내면. 뭐 가져가고 싶어? 목숨이 여기서 다 나와. 광민이 소원을 말해, 진짜로. 삼촌을 받고 싶다고? 와, 런쥬 하나 보다. 잘 컸다. 잘 컸다. 잘했어. 내가 한번 봤어? 내가 한번 봤어? 대목은 원래 보내달라고 하는데. 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니, 승훈이 형도 놀랐어. 강민이가 돌렸다니까. 계속. 계속. 맞지?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 와, 놀랬다 진짜. 자연스러웠어. 아주 자연스러웠어. 아주 자연스러웠어. 드라마 엔딩인 거 알았네. 깜짝 놀랐어. 수근이 형. 뽀뽀 오랜만에 하세요? 뽀뽀. 야, 이 형 뽀뽀 오랜만에 하나 봐. 왜 이렇게 당황해? 뽀뽀 오랜만에 하죠. 아니야, 아니야. 시우도 아빠랑 뽀뽀하죠? 시우도 6학년인데 아빠랑 뽀뽀하고. 아니, 근데. 소리가 이빨 쑤시는 소리야. 나는 볼에다가 세게 주려고. 고개를 돌려서. 내가 봤을 때. 광민이도, 광민이도. 서로 볼에다가 하는 줄 알고. 뽀뽀해서 뭐. 해달라는 줄 알았어. 당황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광민아 우리한테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민아 사랑해.